흐어어어어어어어엌 으ச 비슷한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팀 하트 clues brackTV 함께 여기에 AK Counting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와âêtre채팅창 유튜브채팅창 앞으로도 채팅창 동시에 이 티형 잘생겼어 어 너무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포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IT도 잘생겼다고 어.. 어필해 주시니까 제가 또 힘을 안 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상대방 움직임 확인해 주기 위한 움직임 보도록 하구요 유튜브는 추천 없음 이러시는데 유튜브에는 좋아요 같은게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구요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찍어 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IT형 사기치지 마요러시네요 야 어떻게 사기야 그게 현실이죠 너네 마음의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거야 너네가 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어 IT형 존나 잘생겼는데 이렇게 아 IT형 왜 이렇게 잘생겼지 쭈바 이런 마음의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화질 원래 이래요러시는데 어 화질은 뭐 좋던데요 어 지금 뭐 뭔가 인터넷에 문제가 있으셔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맨날 첫번째 경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 그럼 두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번째 경기입니다 저그는 테라들 테라들 저그는 저그와 테라들이 싸우는 저그는 테라들입니다 일단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오버러드를 봤는데요 이쪽으로 일단 가는 상대방 움직임 자 여기서 스포인프를 지어제끼면서 운영을 들어갈게요 사람이 안맞아버티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맞아버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일단 배럭스 완성되기 일보 직전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 무난하네 어 괜찮네 출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내 방에 드론을 컨트롤로 잡아버리면 개이득 자 crazy 아하하아아아악 티바아악 상대방의 S쉽을 찾아가고 있는 남아장 클러스 말아 와 졸라끼데요 이렇게 가볍게 승기를 가져오면 이들 enfil 잘생겼어요 하는 마음의 소리 상대방의 S쉽이 잡히면 나갈거에요 마음의 소리 그렇게 되면 저 누가 갖고 조성은 PPL이냐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